네, 갓솔저 생각의 윤형국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미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어제 우리 송도분의 어머님 모친상을 당해서 어제 저녁에 갔다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분이 교회에 다니셨느냐 안 다니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생활을 5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성교사역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니 주님이 존재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주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해왔죠. 해외와 또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은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주님이 실제입니까? 그 막연한 주님입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장례식은 무엇입니까? 예,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그래서 어제 갔는데 권사님이니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죽은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떠나셔서 아쉬운 마음이 있죠. 자녀들로서는 또 남편으로서는 그렇지만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품에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이 세상에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천국이 있나 없나 그걸 죽어봐야지 압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삶을 살죠. 인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장례식.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어떤 장례식에 가면 애베를 드리는 데가 있고 누구한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애베를 드리죠.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종교식으로 또 의식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가 믿는 그 사후의 세계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세상도 창조돼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한시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의 종말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뭐로 끝납니까? 종말, 종말로 끝납니다. 안 끝날 것 같습니까?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세상이 끝나기 전에 죽는 것은 죽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나, 더 이상 끝나버리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2000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 그때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이게 마지막 때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뭐합니까? 심판을 한다고요. 그럼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왜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소망이죠, 소망.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도 정말 성실히 왜? 한평생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고 체크할 거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삶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죽음 이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 제가 동일한 단어를 썼고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 예수 믿고, 산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심판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구원자로,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했지만, 이제는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제가 장례식에 가서, 돌아가신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영원한 마음의 평안,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다시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도 가면, 다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버리면, 볼 수 없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심판의 결과는, 그것이 다 시실이에요. 제가 초반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는, 그것이 실제예요. 주님이 실제라는 것. 저는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 하나님 예수님,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왔고, 실제로 탄생된 장소가 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받고 죽으셨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는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베들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난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주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 믿고 있다, 웰컴해야죠. 환영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을 다 대하여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과 처음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끝도 늘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할 수 없게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정말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영원히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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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